서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기억 잘해 2화였어 지금 설사에서 숟가락도 먹고 잠자고 일어나서 아 아 시작 말사 아 아 잠자고 일어나서도 웃겨 돌아가자 돌아가자 하람이 돼 돌아가자 하람이 간거야 그지 잠자고 일어나서도 힘이나 잠자고 잠잘 때 어떻게 부응 했어 그래야죠 할머니가 냄새나서 이게 왜 그러나 했더니 설사했어 그래서 숟가락 먹었죠 아이들도 여기 숟가락 먹어서 까먹고 아 아 그래 응 빠이 또 뭐 있어 하람이가 제일 처음에 아주 똑똑하게 해 온 건데 한번만 더 틀어줘 봐 서로 친절하게 하며 한번만 더 틀어줘 흠 큰 일을 해 주셨는지 말아라 하람이 하율이야 이번에는 Melt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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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엄마 잘 도착하게 해주세요 엄마 위에서 기도한거야? 그거 빼면 안되는데 아 시원하다 그치 에어컨 없이도 이 집은 사네 엄마 그 엄마가 가이러싸 커줄이 언제 한거야? 예수님 기도하려면 안멘 안멘했어? 안멘 엄마 조심히 잘 오세요 하엘이 병원에 갔다 온거야? 네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그리고 끝났어 하엘이 병원에 간거구나 내 사랑은 내 백성은 돌아섰지만 고기가 왜 그렇게 슬퍼 돌아섰는거야 사랑해 아 돌아가자 같이아보자 시작 네가 감사하고 그 사람 아니 하람이도 모르고 악게 돌아가자 우린 그 다음은 하람이가 할 자리야 우린 어떻게 해 우린 우린 너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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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주문해 여우 함께 돌아가자 우린 둘께 감사롱 사랑해 친절하실 사랑 여우 함께 돌아가자 바이 아니야 또 뭐가 있어 서로 친절하게 하네 엄마가 할머니 신디 할머니 하나하나 되게 좋아하시게 오빵 공갈빵 만드는거야? 진짜 다 좋네 전할아버지 신디 할머니 크리스틴 할머니 캐럴 할머니 주디 할머니 전할아버지 네리 할아버지 우체부 할아버지 만들어줘야지 오늘 아침에는 장노님 에어컨 고쳐준 장노님도 만들어줬어 할머니가 여기 여기 앞에 마이크 할아버지도 우리 하유리 하라미 하유리 하라미 때문에 아주 공갈빵 제대로 나눠먹었네 하유리 하유리가 이야기하는거야? 응 그래 여기서 또 이야기 하나 해봐 나이 들고 나이 들고 그래 기도하는거 하자 우리 엄마가 이번주에 기도하는거 아는데 우선 빠이 해놓고 기도하는거 해보자